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른 거 다 사는데, 사람들? 아니야. 그거 아니야? 태모 스미스의 시틀라인이잖아. 어. 우린 뭐하는데? 서클라인이라고. 이거 봐, 이거잖아. 어만데 가는 거야. 여기 서클라인. 알았어. 런던 지하철이야? 어. 튜브? 튜브. 언더 브라운. 어. 언더 브라운. 타워. 하하. 타워 1역에 도착을 하였고, 이제. 으악. 어, 바람.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어, 타워 브릿지. 이쪽인데? 타워 브릿지. 어, 백업 블랜드가 안 나네. 여기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야. 아, 진짜? 그래서 차가 없으면 빨리빨리빨리 건너면 돼. 아, 진짜? 어. 이게 서클라인의 대상이야. 어, 차있다, 차있다. 가자. 어, 차가 없으면 빨리빨리 건너면 돼. 여기. 어, 차가 없으면 빨리빨리 건너면 돼. 어. 어. 저기, 타워 브릿지라고? 이거. 그니까. 어. 바람이 많이 불고. 어. 살짝 찬 기운. 찬 바람. 자, 뭐 시가. 이따가 3시에 체크. 체크인하고. 이게 바로 타워 브릿지입니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와, 멋져 불어? 와, 멋있다. 멋있다. 아, 그러네. 굴곡이 있네. 갈라지는 거. 아, 그러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여기는 뭐야? 맵? 우와. 와, 맛있겠다, 오빠. 햄버거에, 밥에. 대박. 가자, 오빠. 와, 맛있겠어, 다. 엄청 긴데, 이거. 에티오피 음식인가 봐. 어, 그런가 봐. 와, 맛있겠다. 뭐 시켰어요? 아, 미스콤보야. 아무 데나 서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여기 병에서 먹어야겠다. 이게 미스콤보야? 응. 오케이. 먹읍시다. 땡큐. 참깨. 응! 진짜. 아빠라. 트렌드. 2. 원래는 정이어로 보여는 것 같아. 아빠라. 그가 메rim이 꼬리 싶은데, 예전에는 잘 가면이 될 것 같아. 트윈 룸이 더 쌌어 와 여기 저기 좋아좋아 오빠 혜진 먹어봐 혜진 먹어봐 아니 조금 더 잠깐만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안된다 내 남편 신났네 영국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약속 지켰다 어때 맛있어? 아니 나 피사 맛있어 파스터도 괜찮고 오늘 점심처럼 다 맛있다 33.70 파운드 가사이 가사이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괜찮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몇 시야 지금 오빠? 두 시에? 어떻게 내려가? 일단 밑장 기다려야. 계단으로 내려와야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메디컬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돼야 올라가지. 나 내려올때도 진짜 힘들어 죽을까 했는데. 못 올라가 걸어서. 괜찮겠지? 일단 찾아. 자. 가방.. 깨 넘 brains 가방.. 보험.. стע.. 안지.. ن опять집.. 먼저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